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팀이 너무 많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이번에 전도 제자로 파송된 분들은 또 미션홈 자격받은 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도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시거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미션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 오늘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에는 미션팀이 너무 많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는 겁니다. 이 지속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틀림없이 전도자를 도우는 비밀절사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문화를 남기는 성전 세우는 홀리메이션이 되죠. 그리고 렘눈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이 부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것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가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원교회 같은 기도를 교회 직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는 기도 팀들을 구성하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라 말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시급한 거거든요.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팀이기 때문에요. 지속할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장사를 정말로 잘하는 유대인들은 광고를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 못하니까요. 약간이라도 그 품이 있으면 지속 못해요.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런 분들 굉장한 인젠 대회 본부에 쓰시면 좋을 텐데 안 쓰시느냐 묻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도를 지속할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라도 전도 지속할 분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전도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라고 자꾸 이랬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건데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했다 말하다가 뭐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팀이란 말은 뭡니까? 남길 것을 놓고 지금 선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몰라도요. 결국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발판을 남기고 갈 거냐.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이걸 제대로 기도하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이게 팀이 구성되어지면 로마스 신문기장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한 천억까지 손 칩시다. 이건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결국 누구 손에 가느냐. 여러분 자식 손에 가면 굉장히 유익될 것처럼 느껴지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그보다 더 큰 걸 움직이는 인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주면 망치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망쳐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은 집 지어도 그 집 결국은 여러분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걸 잘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무조건한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아 치솟을 것인가. 이런 기도팀을 만드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우리는 잠시 있을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아마 로마스 심지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지만 전국 가도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해결한 사람들이죠.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견디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 이사갈 게 확실하다면 지금 있는 집 비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사갈 집이 없다면 지금 있는 집 비세면 굉장히 한심스럽죠.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란도 이깁니다. 거기에 랩런트 일곱 명입니다. 어떤 환란도 이기네요. 그것이 히브리스 11장 사람들 그것이 로마스 16장 사람들 이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견디는 시간표까지도 다 알아요. 워낙 확실하니까 도전하는 이유가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다른 거 다 놔두려도 랩런드 일곱 명 가운데 사무역 짧게 1절의 47절에 이 지금 다윗같은 인물을 보세요. 모두들 피하는 데 도전했습니다. 그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왜냐? 영원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기상 18장 1절의 13절을 보세요. 이보다 더 큰 도전이 없습니다.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생명 걸고 도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것 있습니다만 이 모임을 한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러분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여기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만 다 줬어요. 왜냐? 여기 가면 사업도 하기 힘들고 여기 가면 결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그걸 각오하고 간 게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간 겁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바오라. 두려워 말라. 가인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해요. 갖고 있어야 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영도에 내가 더 가져만 한 설교가 이겁니다. 들어가 첫 번에 한 설교라니. 바오라. 두려워 말라. 가인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도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헌신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설명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말썽운동만이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영원한 이후에 그쳐오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거짓말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옛 뱀사단이 마지막 때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이 은약만 붙잡으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걸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음뚱하고 붙잡고 해서 사단이 볼 때 말이에요. 사단이 볼 때 너무 귀엽겠지요. 처럼 귀여운 장루가 있나면서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면서 처럼 귀여운 목사가 있나면서 저렇게 말해 진짜는 해버리고 가짜는 내 걸 붙잡고 저리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쳐부술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조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장모님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참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조용히 돌아가셔서 내적으로도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이 속에 빠진 자가 많습니다. 부모님 원망하고 그냥 막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치유해 주는데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 역할입니다. 또 교회 가보면 굉장히 상처받고 이 열두 가지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딱 털이 되고 함정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서 나오게 하는 만큼 하느님 보시기 기뻐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살다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걸 살리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들과 전도자 여러분에게 목사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뭡니까? 오직 이것 가지고 살리라.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도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피폭도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뭐 응답도 올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신앙인의 고백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많은 책 읽는 중에 몇 권의 책이 마음이 아프듯이 라고 뮬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병들을 죽어가고 있구나. 부모도 없는 이 고아가 병들을 죽어가고 있다. 전쟁이 나서 먹을 게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 말을 뮬러 가장 많이 썼어. 오만 가지도 너는 응답을 받았어. 나는 안희숙 여사 사모의 기도 생각난다. 나는 물가운데도 갈 수 있고 불가운데도 갈 수 있다. 그 기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크로스비 기도가 생각난다. 소경된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기도입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세상 살리는 참된 정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이 시대의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